마이 데일리 독자 여러분, 둘, 셋! 안녕하세요, 뉴키드입니다! 네, 오늘 공중문화축전 챌린지 안무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경복궁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. 네, 오늘 이렇게 경복궁에 오게 돼서 너무 좋고 또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한국 문화유산축제에 저희 뉴키드가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10월 10일부터 11월 8월까지 경복궁, 창경궁, 창덕궁, 덕수궁, 종묘에서 진행되는 축제 온,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. 더불어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뉴키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추억 만드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020년제 6회 공중문화축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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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0년제 6회 공중문화축전